겟뻑 아아 아아 아 이거 머임미모처가 왜 나오는거야 이런거? 아 진짜 짜증나네 이거 캐릭터도 아 한시간 한시간 체크해줘 스트레스 받으러 가기 아 아 잠깐만요 탈색전 너 내가 원하는데로 안되는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그게 하아리 게임이긴 한데 아 진짜 아 이거 오른손을 다시 써야 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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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하니도로 아 오우, 찢다 자아 자고만요 아 나야 진짜 이렇게 따진 나네 지금 바꾸는 게 낫라나? 뭐 안에 없어 없어 와 이런 진짜 그냥 쓰레기 같은 게 아니 뭐 어떻게 하네 이거 아유, 가죽이도 안고 이거 여유가 붙는다고 생각했네요 엇? 여기도 좀 꼼꼼한 데서 가오~! 진짜 아! 아! 아니 왜 이러는데? 아! 오! 오 진짜 이게 딱 갈라붙는다 느낀다 아무도 안 왔죠? 어 이렇게 점프챌 수 있네? 아 점프 뛰는 뭐할 건데 에? 가면 어떻게 해 이리 와요. 뭐 될 것 같긴다고? 이거 왜 이리 와요. 아 아 아 오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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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벌써 땀나리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가가지고 혹시 저도 2,000개 추가해서 1시간 더 해도 될까요? 역시 시급이 20만원인데 다 이유가 있었어 오케이 좋았어 아 왜 이렇게 걸리냐고 이거 점프 안 되냐고 오 나이스 제발 아아 아 뭐야 쇼카즈인가? 쇼카즈 뭐 한번밖에 맞어 아 그거 감사합니다 아우 쫓거리네 아아 진짜 여유가 나 죽겠네 진짜 아 좀 깨서 바뀌는 것 같은데 오 됐다 됐다 갑니다 안 됐나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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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속고 날아지니까 이불로 가면 야 빨리 나오라 오케이 갑니다 개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마왕님 제대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깡통이 깡통을 구한다 이게 바로 아니 일단 게임은 왜 만나러 가지 진짜 만들거면 잘만들던가 와 진짜 이거 쓰레기앞도 도달건네 왜요 얼마 안남았네 와 저기를 어떻게 가라는거야 이거 뭐그래 죽겠네 진짜 왓권넨 스튜디오 마시면 꼭 지켜보세요 진짜 계속 추천해줘 선물도 계속 해줘 아니 이거 가는 게 문제야 이게 잘 안돼 여기서 이렇게 점프 딱 세워야 되는데 어 점프가 잘 안돼 봐봐 이렇게 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좀 잘 먹으면 안해놨어 컨덜슨 컨덜슨 안해 안해 오케이 나이스 아니 좀 달아서 진짜 잘 왜 안 되는지 왜 진짜 키즈코스틱 안에 신청 와 이거 진짜 안됐나 이거 내가 생각하는 그런게 아니예요 나 손이 다르게 움직여 이거 그냥 트래쉬 가입이기 때이며 공개미나 할걸 하는 망인이면 되죠 아유 공개미나 이고나 똑같아 이것도 공개냐 느낌 있어 아 진짜 이거 못 가게 났다니까 이 보러 이거 지금 몇 분 남았나요 점프에서 내려치기는 어때요 아 춥지 않아 아 여기다 이렇게 딱 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딴 데 올라가 아니 왜 이러는데 다시 점프에서 아 아 아니 좀 내가 생각한 대로 좀 가져라 가 가 바로 절로 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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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도 못 가는데 저거 어떻게 가냐 롤 짜증나네 자 갑니다 아 이정도로 나 이정도일진 몰랐는데 여기까지 오는게 왜 저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졌나 말이죠 어? 앗 아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별로다 아 아 이거 다른사람한테 추천해주세요 아 저기만 넘어보고 싶은데요? 아 하지만 별풍 2000개를 생각하니 또 힘이 나는굴? 바잇 여금만 오네 진짜일꺼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꽉 아 꽉 꽉 꽉 꽉 꽉 아, 높게 잡는다 할만할 것 같애 이럴께요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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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와 나이스. 와 도와 도와자. 와 도와 도와. 와 와 와 와. 다은형! 진짜 트래쉬 그냥 바이비즈의 포킹 게임이네. 이거 만든 사람은 또 이거와 스트리머 방송 찾아다니면서 맥전 칸에 감자책 하면서 버터 맞는 거 찾아보고 다니네. 버터 맞는 거 찾아보고 다니네. 헉. 에? 에? 가늠 소문 발전어. 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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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나이스 아 왜 이렇게 멀리 놀러 가니 나이스 여기서 이렇게 한거 담불 뭐야 이 덩기통 뭐야 아 나게 다 아 아 진짜 100보다 인던데요? 으음 다탐 뭘 또 찍어야 돼 내가 안해 목판물 뚫때까지 안해 와 가자 나이스 좋았고 나이스 나이스 무지아 할 줄 알았어 무지아 할 줄 알았어 아니 너네 이거 보면서 속 터지지 않아 속도 30분 남은 아니 이걸려서 아파콘 잘 들어간다 우리가 왜 이갈림 왕냄이 갈리겠지 아 온리어 VR도 나와졌으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나이스 아 뭐야 진짜 하늘 구경 좋네 오늘 현대인은 하늘 보기도 힘들어 너는 오늘 일어나서 하늘 봤니? 어제는 하늘 봤니? 엊그제는 봤니? 여기서 토다는 애들은 이제 이과생들이고 헌카들은 아이코아 무슨 느낌인지 네 마스터잇 에이 좋았고 이거 이거 떨어지면 안 됐네 에? 에이? 시포요? 에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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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짜증 근데 이제 갈 줄 알고 가는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여기까지라면 좀 짧은거 같애 다가도 고구마이는 좀 헤맛 몇시간남았니? 거미님 진짜 이거 해보자 진짜로 이 게임은 내가 3,000개에서 근데 지금 켜놓고 딴 거 보는거 같은데 넌 현재 남은 시간 10분 더하기 10분 더하기 성분앞에서 23분 남음 아이애 좋았다 아 되에에에 예 이거 죽어가면 안 되죠 음 봐 아 진짜 지랄 아 아 아 진짜로 개학질 내겐 진짜로 어?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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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그냥 바로 안해부터 짜증낸다 다행히 근데 저거 앞에까지 간 것만 해도 앞에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 생각해 진짜 숲에서 이거 저기까지 가지 않으면 없음 일단 여기서 다 벽렛은 이렇게 이제 욕긴 잘 알아요. 뭐해? 잠깐만요. 이거 진짜 많이 가는데. 집에서. 그리고 또 이 망치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... 자, 나 너무 짜증나는데 어떻게 해줘 얘들아? 자, 하모리 게임 만들자라면 진짜 그런 거 줘야 돼 그런 거 노벨 사회 악성 이름 아라포에서 강질 잘 하실 것 같네요 응 아라포 시켜주세요 네, 왜 인지 잘해요? 네, 왜 인지 잘해요? 갑니다 네 순간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꾸님이 나만 아니면 돼 이 열어서 많은 버튜버들이 고통받았으면 좋겠네요 저 이거 완전히 힘들어서 명님 세이브 세이브 나는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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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아니 미친 게이 말고 좀 떼봐 뭐 접착지 말라서 망치? 아우, 개무서워 아우, 좋았구요 와, 이번 쪽 뭐냐? 아이고, 어떡해 아우, 좋아 아우, 어떡해 아우, 여기서 승벌이 서있어 아우, 이제 우리는 저희도 가고 아우, 아우, 어떡해 넌 아무것도 안 돼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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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다 아 아 네세 컨트롤 아 요테봐 이거 어? 퇴가 틈틴 퇴가 틈틴 아니 저기서 저기가 붙인다 저거 저기서 어떻게 열어야하는 거지? 아니 이거 진짜 이거 그래 차라리 저 투타임을 써보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시 아 차라리 오이윱 VR을 내라고 오이윱이 더 재밌겠다 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 팔이 여긴 잘해 이제 오 저 성자막이나 하는구나 오이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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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서부다 이거 요 어디갔어? 지금? 어이가 없네 날 속 퍼진 소리다 진짜 날 속 퍼지는 소리다 진짜 아니 왜 미끄러우시냐고여 俺 안 미끄러우셨잖아 두바이 아니 제이러튼 게이머 진짜 욕겨먹네? 쟨 또 외신 났냐 저거 와 여기가 뭐지? 아 저걸로 가는거보다? 오른쪽으로 가는거네 이거 아 나 너무 성급할 땐거 같고 아니야 이거 어디로 가지지? 여기가 뭐지 저거 와 와 제발 이와 좀 세게 치면 터져 아 놔놔놔놔놔 리락인 근데 여기 어차피 이거 안 돼 어디야 될까 이거랑 아니 이거 안 세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세이브 세이브 오케이 세이브 세이브 오케이 세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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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자 좋아 내가 써보죠 이거 뭐하니 난 으아아악 뭐하니면 도였는데 개가 나왔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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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독하게 만드는 게임이 진짜 이 노력으로 땅굴을 팠으면 다이아로 만리장성을 쌓았을 것 같아 진짜 똑똑하게 만드네 찐막 자동차 폭팔물 기억 맞아 자동차가 안될거 같아 정산 누를 땐 행복할거야 맞아 아니 뭐가 웃기냐고 내가 알리지 않아요? 와 진짜 그냥 트라시바톤 깨는거야 포 포 포 포 포 예 똥인 똥 왕냄 덕분에 어제 빠진 머리털 다시 나는 중 아 나는 아 나 빠질거 같은데 어떻게 해 마 왕냄 요 키키키키 내가 빠질거 같은데 자리에 밧데리도 이제 없어서 딱 맞네 나 변기통 좀 추워봐 안 보여와 거기 모털이라 쌓는 데가 끝인가? 아니 별로 게이지는 않네 난 B.R. 게임을 오래 하기 힘들어서 나 하긴 B.R. 게임을 오래 하기 힘들어서 도전 지정 와우 랩때리오 깨선나? 바이 라이론게임은 뭐 타워 못해 근데 또 그거 클라이밍 테이블은 또 그것도 잘했었는데 근데 그건 이거랑 좀 달라서 이거는 아니라 도작법이 쉽게 해주지가 않아 그렇다 응 응 응 응 으 으 으 마왕님 마엘스트로라는 지휘게임도 하셨나요? 우승상품이 왁군님 합방권이라면 왕님 갑성하실텐데 진짜 짐막할게 짐막 진짜 집중해서 빨리 니가 그냥 틀으시긴 빨리 집중한거에요 놀랍게도 좀더 더일도 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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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이